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씨하고 김두관 후보 사이에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가십으로 받아들인 분들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정치적 그냥 가십이나 그런 거가 아니고 이게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속마음을 드러낸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대통령이 되면 제가 개헌하려 했습니다 탄핵은 국민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재명 당대표의 말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신뢰가 별로 가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개헌하려 했습니다 대선 후보 때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제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개헌에 응하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1년을 포기하고 개헌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거지만 이 이야기는 윤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임기 1년을 포기하시고 개헌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물러나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물론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국민들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죠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는 뭐죠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윤 대통령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이 이야기를 몇 시간 전에 김두관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해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임기 1년 단축하고 개헌하자 4년 중임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 기가 찹니까 오전에 김두관 후보가 인터뷰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한 번 더 뭐죠 한 번 더 토론을 통해 가지고 김두관 후보가 묻고 이재명 당대표가 답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저는 임기 담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때 공략했고 실제로 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임기 1년을 포기하고 개헌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잘 치는지 30년 넘은 낡은 헌정체제를 바꾸해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낮에 오늘 낮에 이 토론회 조금 전에 김두관 후보가 기자회견을 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재명 당대표 혼자 나와 가지고 대표가 되면 좀 넘사스럽지 않습니까 공상당 무슨 전당대도 아니고 이제 김두관 후보라는 분을 그냥 한 명 내세워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서로 조율해 가지고 딱 여러분들 낮에 김두관 후보가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늦게 여러분들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었습니까 이제 또 김두관 후보가 이제 묻습니다 다 짜고 치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 관한 탄핵 조기 퇴진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탄핵 문제는 당이 결정할 일은 못 되고 결국 국민이 결정할 사안인 겁니다 국민이 결정하면 탄핵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먹고 살기 어려운 데다가 비민주적 난폭한 국정 때문에 국민이 힘드니까 임기 이전에라도 바꿔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불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토론회 kbs 주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토론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론일 겁니다 거의 비공식적인 그리고 이재명 척근들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이고 탄핵 조기 퇴진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제안 이 세 가지의 본인 뜻대로 윤 대통령이 협조하게 되면 퇴임 이후를 보장하겠죠 물론 그 양반들이 보장한다 해가지고 보장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그쪽 동네 사람들은 약속을 밥 먹듯이 이러면 어기니까 이렇게 이러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또 셈법이 더 복잡해지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는 한 달 후에 하나 2026년에 하나 2025년에 하나 정식으로 2027년에 선거를 하나 선거를 못 이깁니다 선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짜여진 대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국힘당의 이런 당대표 경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위기를 그렇게 안 느꼈습니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그게 이런 합당한 결과를 제조 생산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가두리 양식장이 딱 갇혀가지고 이 체제 수십 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심각하게 받아들일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기본소득이라 해가 이러면 세금이 올라가고 이제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하면 그때야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 비해가지고 중장기 시각을 이런 파편화된 정보들 모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에 제시해 드린 겁니다 각자가 이제 도생해야 되니까 그 그림을 여러분 갖고 본인에 맞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확연하게 이재명 어떻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